제가 책상 선반을 떼어서 아이들 운동장을 만들었었죠? 심심의와 타이미가 공평한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크기구요. 옆에서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녀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시 원유치로 와서 작업 중인 타이미입니다. 각자 챙겨온 거를 열심히 음미하는 시간인가봐요. 타이미는 뭐? 너 상당히 많이 챙겼구나? 너 언제 그렇게 다 챙겼어? 많이 챙겼구나. 아니 아니 왜 뭐라 그러는구나 아니고 신기해서 아니 왜 알아서 갈게 좀 아 참 나 쫓은 거야 지금? 타이미 틈만 나면 여기 구석에 와있네. 왜 거기 뚫으면 뭐 신세계가 나올 것 같아? 호기심에 그런 것 같은데? 타이미 너 거기 계속 그렇게 뭐 하면 안 돼요? 왜 깜짝 놀라고 그래? 계속 그렇게 뭐 하면 안 돼요? 왜 깜짝 놀라고 그래? 아니 혼낸 건 아니고 타이미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의기소침해 하지마. 야 어느새 꽤 많이 모은 타이미? 자 아 또 또 또 또 자 그러면 이거 내가 도움되라고 하나 더 줄게. 자 여기 있다 타이미 여기 맛있는 거 이것도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네. 자 타이미가 자꾸 뒤로 오는데 뒤에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그래도 뭐 나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이 녀석한테는 편한 공간인가봐요. 자 한편 한결같이 한 곳에서 열심히 묶는 선수도 있어요. 그치? 자 타이미 어때? 외출하니까 어때? 좋지? 자 เร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타미 놀랬어. 미안해. 옆에 옆에 안전하게 재밌는 데 많은 데. 구석은 그만 가자. 타미. 타이밍. 너도 뭐 나처럼 이거 한번 높이 서보고 싶어. 그 뭐 없어 여기. 그쵸. 여기 타이밍한텐 높아요. 이게. 우와. 빠르다. 벌써 한바퀴 돌고 온 거야? 이야. 진짜 타이밍 너도 선수 오나 선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롭게 보이는 타이밍이겠죠. 이야. 거침없이 뛰어돌아요 지금. 그동안. 저의 집에 와가지고. 집안에서만 생활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대로. 저의 방목을. 하니까. 집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고. 또. 원하면. 이렇게. 저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타이밍은. 바로 적응하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은데. 타이밍한 건 너 하는 거 봐서. 잘해. 자. 그럼 이쯤에서. 심심히 중간 점검. 오. 자. 타이밍은. 저리가 바빠도. 심심히는. 아까부터 그 자세 그대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심심하. 이거. 나 주면 먹을래. 먹어. 왜. 맛없을 것 같아. 쳐다봐. 쳐다보고. 먹진 않네.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 요것도. 맛이 있는데. 쳐다만 봐. 자. 잠깐 신경 끈 사이에. 타이밍이 또. 여기 구석에 와 있어. 타이밍이. 너 도대체 그 끝을 볼 거냐. 어허. 어허. 그거 좋지 않아. 타이밍이. 이리 와. 타이밍. 너 잡고 그러면 다시 집에 들어간다. 타이밍이. 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가면 안되고. 옆에서나. 눈에 띌 수 있는 공간에서. 천천히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은데. 타이밍이 나 자세 힘들다. 얼른 이거 먹어줘. 이거. 이거. 물론. 나 자세 힘들어. 이거 먹어줘. 아휴. 아휴. 좋아.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먹어. 맛있는 거 갖고 왔다구. 어디 가냐. 타이밍이. 아휴. 타이밍이 뭐. 미안했어. 아휴. 좀 그만 그러면. 아휴. 또 왜. 뭐. 업어줘. 잠시 피신했는데. 오. 쳐다봐. 니한테는 뭐. 내가 거인쯤 되겠지. 타이밍. 자. 타이밍이. 이번엔 이쪽 구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갈 수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틈이 이렇게. 아주 좁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아무리 갉아도.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가. 저기를. 너무 이렇게. 갈그니까. 집을 이리로 옮겼어요. 일단. 자. 타이밍이가. 여기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 거기 있었어. 타이밍이. 자. 그 와중에. 옆에 보시면. 심심이는. 계속 먹어요. 무한정으로 먹고 있어요. 우리 심심이. 어. 이쁘다고. 자. 이번에는. 타이밍이가. 이쪽 구석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심심이 쪄이고. 약간은 공간이 있는데. 뭐. 지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놀아줄 겸. 손가락을 넣어볼게요. 타이밍이제블을. 으. 타이밍.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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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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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흐. 물지마. 물. 조그마한 표정이네요 어우 정신하나 나와 심심아 쟤 왜 저래 너가 봤을 때는 타이밍을 왜 저래 하는 것 같아 응? 뭐야 야 너 아까부터 그거 다 까먹은 거야? 대단하다 타이밍은 뭐해 뭐해? 개불 먹으러 왔어 내 손가락 내 손가락 탐나지 매력적이지 설마 지치면은 언제든지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들이대 너 받기 궁금해 그러게 타이밍 너 하는 거 봐서 다음에는 밖에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너 하는거 봐서 나중이야 나중에 쩌쩌이 자 우리 타이미가 혼자서도 이 넓은 마당에서 잘 노는 것 같지만 또 쟤가 자 이거를 갖고 왔다 타임아 잠깐 잠깐 아니 갈거먹는게 아니라 아저씨 놔봐 착지를 할 수가 없잖아 아저씨 아저씨 그런거 아니야 잠깐만 옆으로 여기 둘게 어떻게든 너 재밌게 갖고 놀아봐봐 그거 자 그리고 이것까지 예전에 심심이가 갖고 놀던건데 심심이가 요즘에는 관심을 안주니까 너 갖고 놀아 자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무지개다리 같은 느낌이 나오죠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자 우리 타이미는 아무래도 심심이보다 조금 더 지금 호기심있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어 심심아 아이 타임아 아이 인자 나도 정신이 없다 야 왜 그래 뭐 갉아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고 타고 넘어도 되고 날라도 되고 나 하고싶은거 다 해 자 마음껏 뛰어놀어도 되고 물고 뜯고 찍고 다 해 어우 그쵸 저한테는 익숙한 물건인데 타이미는 타이미 맞지 인잔노 하하하하 타이미는 이거 처음 보는 신기한 그런 물건들이죠 진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줄걸 그랬나봐요 타이미 그동안 얼마나 지랬어 그렇지 그것도 처음 보지 음 네 재밌게 놀아 자 목도 많이 말랐나봐요 자 밖에서 신나게 놀고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 또 새로운 기분일거에요 그새 또 나가고 싶나 뭐야 오 저기 여기 아름답게 남아있는 타이미 신세계 탐험 흔적이네요 이거 깜빡하고 들어왔나봐요 하하하하 아 오늘은 다시 넣어줘야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타이미입니다 안녕